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3월에 출고된 2020년식 도뉴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4,400km 판매금액 1789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3월 13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10만 4,401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추화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추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트렁크만 교환된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 룸, 주행거리 10만 4,394km 하이패스 룸밀러,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시트 열선 핸들 기능,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오토 슬라이딩 도어, 트렁크 정품 내비게이션 뒷좌석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운전석 전동시트, 조수석도 워크인 전동시트 뒷좌석도 열선 통풍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차 상태는 진짜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0년 3월에 출고된 2020년식 더 뉴스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4.4km 판매금액 1,78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